오케이 그래서 혜원이는 보컬 1회 18이네요 그래서 시작 브래드 쓰기 오케이 소리 브래드 지금 여기서 못했고 엘했고 아직 이 애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이 애 가물가물해졌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브래드 쓰기 다음 녀석 그레인 쓰기 그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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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드림 쓰기 오케이 난리 났네요 드림 쓸데없는 유가 왜 있어요 됐습니까 이번에 뭐 됐어요 이랬죠 드림 보자 드림 에헤이 틀렸네 그래서 프루트 쓰기 그렇지 선생님 이거 너무 스펠링 어려워서 학교 다닐 때 프루이트라고 외웠으면 프루이트라고 외웠어? 프루트라고 그냥 외웠어? 오늘 천재다 나는 그게 안 돼서 프루이트라고 외우고 누가 읽어봐 이러면 프루트 써봐 그럼 마음속으로 프루이트라고 외웠는데 뭐 각자 자신만의 방법이 있겠죠? 오케이 계속했어 프루트 쓰기 오케이 좋아요 프루트 쓰기 트럭 쓰기 프루트 쓰기 오우 제시키 크대는 뭐 들어있네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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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음 녀석 브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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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녀석 드럼 드럼 쓰기 D-R-U-N 오케이 소리 드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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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속에서 트레이스 그렇지 트레이스 뭐라고요? 트레이스 쓰기 D-R-A-C-E 오우 고생했는 티가 난다 트레이스 힘들었지 이번에 흐흐흐흐 트레이스 오케이 힘들었을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워우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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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드지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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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선생님이 브리드지 라고 한 거야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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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ggen entit 러쉬 로 쟤한테 얼마나 몇 분 동안 연습했는지 물어봐 어제부터 계속 연습하던데 컴온